자, 승리를 기원하는 부의영화 김지영이에요.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전문화 해석을 다 끝났어. 해설이 다 끝났어. 항상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다 한 상태에서 네가 뭘 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 문항을 좀 얘기를 하죠. 전문항이 필요하신 분들이야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꼭 이건 보자. 꼭 이건 보자. 맞았던, 틀렸던. 특히나 여러분들 이거 지금 강의 길이 보시면 어마무시하죠? 거의 한 3시간 정도 넘을 거야. 왜? 왜? 평가원이잖아요. 다른 전지문 해설도 제가 웬만하면 3시간 안쪽으로 찍기도 하긴 하는데 얘는 평가원이잖아요. 그래서 분석을 좀 잘해야 된단 말이야. 자, 집중해야 될 건 평가원이 어떤 시스템으로 문제를 출제하나 에 집착을 하고 할 거야. 문제 출제하나 이거를 다 파헤쳐놨어요. 그래서 일단 제가 번호를 좀 불러드릴게. 그러니까 풀이를 지금 집착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문을 내고 순서잡입 이렇게 내는구나 이런 것들 있지. 그거를 좀 잘하시라고. 맞췄던, 틀렸던 이건 꼭 보시길 바랍니다. 일단 20번은 제가 강조하는 한 부분이 있으니까 고것만 봐. 고것만 봐. 그 다음 21번 당연히 봐. 그 다음 22에서 23은 맞췄던, 틀렸던 무조건 방식 봐. 다 봐. 방식 봐. 봐. 제발. 아, 22에서 23 말고 24. 쏘리. 다 해야 돼. 방식 봐. 방식. 방식. 그 다음에 어... 문법과 29, 30은 뭐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고 뭐 뻔하죠. 그렇지 않아요? 31에서 34. 틀린 분들은 당연히 보시겠지만 역시나 방식 봐. 내가 왜 방식을 보라 그러냐면 어떤 시스템인지를 보시라고. 보면 알 거야. 그리고 역시나 어딜까? 무조건 봐. 어디? 36에서 39는 그냥 무조건 봐. 왜? 대세니까요. 뭔지 알지? 여러분들. 순서잡입이야. 그냥 무조건 봐. 그리고 특히나 이 순서잡입은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. 매우 중요해. 그래서 이걸 수용하면서 봐. 수용하면서. 수용하기. 그래야 맞출 거 아니야. 됐지요?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됐지요? 저는 아마 이전에 내가 찍었던 것들이 짜잔 하고 나타날 테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파이팅 하세요. 이제 출발하십시오. 자 18번부터 한번 좀 가볼게. 간단한 문제들은 문제 포인트만 잡고 그냥 끝을 내자야겠다. 일단 좀 주의하셨으면 좋아했을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듣게 할 때 이제 급하게 푸시면 대충 아마 이 정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 정도 저는 사람들 돕는 걸 좋아하고 라이프가드로서 나중에 직업을 얻기를 바란다라는 이 내용만 보면 어디가 매력적으로 싹 와닿냐면 4번 4번 강사 일자리가 있나? 이렇게 될 수도 있죠. 주의하십시오. 조심 조심. 어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등록을 하려고 했다고 라이프가드 트레이닝 콜스에 아 근데 그 코스가 너무 인기가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미 다쳤어. 그래서 뭐 한 거야? 아 이 뭐야 등록을 못했네. 아우 실망했어. 내 친구도 이거 못했다고 들었네. 아이고 자 이거잖아. 결론을 잘 봐야죠. 제가 공소원하게 부탁드립니다. To open an additional course 추가적인 그 코스 하나 좀 개설해 주셨으면 안 됩니까? 이거잖아요. 뭐 정답 멋있게 나왔을 거고 정답 1번 나오시면 되겠죠. 고조한 양성 과정에 추가 개설 요청하려고. 됐죠? 자 19번 갑니다. 자 19번도 짧게 아 탱고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.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마주쳤네? 어 리뷰를 딱 본 거야. 리뷰가 아주 그냥 가혹하게 이제 평가를 한 거지. 아우 저 탱고 콘서트 아우 아풀해. 아우 그럼 벌써 어때? 아 이거 의심스러운데 이거? 됐죠? 꼭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? 이렇게 되진 않지. 그치? 변화잖아 변화. 이렇게 될 거라고. 나중에 뭐 돼 있어? 오우 마이 굿네스 와 대박 끝.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짧게만 아 뭐야 여기 다 문자고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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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심 오잉 마이 갓 오우 됐죠? 자 20번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